빨리 우리 네블리들 앉아계세요 그치? 네블리들 뭐라 하는데요? 아니요 수영을 깎은 거 한 달 만에 보는 거 같아요 수영 깎은 거 한 달 만에 보는 거 같아요 최근에 촬영했을 때 다 수염이 있었던데 세지 정호야 아니요 이걸 배신한다고 정호야? 정호야 실망이 크다 정말 와 로아 잘생겼다 아 눈 아파 아 근데 눈이 좀 같았나? 어? 위클리 시리즈 할 때 느낌 같아 오프라인에서는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눈이고 한 가지만 더 변하시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가까이 가시면 되거든요 마이킹 왜 나를 보는 거야 표적인 거 어떻게 될까? 말해보세요 얼굴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요 스무살이 스무살이 아니 그러면 뭐 그러면 단 음식들이랑 마이크 두 손으로 해볼까? send it wherever take i его 한 명 나고 시빗기 egg było는 좀 막내가 해야 되지 않나 드나리 quem 어 문 Crazy 아 말땠어요? 제가 거울을 못 봐가지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유니폼이 바뀌었어요 유니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미는 딱히 없고요 밝은 이미지를 주겠다는 생각이 약간 좀 이뻐요 개인적으로 제가 블랙이랑 화이트를 되게 쿠앵크 패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봐야죠 빨리 끝내야 돼 왜 등번호가 15번인지 제 등번호가 15번인 이유는 기가 막히게 잘해서 15번이에요 사부진다 등번호가 1번인 이유로 소개해 주세요 제가 공용연스페인데요 공용연스페인 일단 단체 사진 찍자. 너무 많이 지워가지고. 여기 다섯 명 앉으세요. 빨리 여기 뇌선이들 앉으세요. 나아는 아닌데? 아니? 그치잖아. 뇌선이들 뭐라는데? 정우! 오아랑 정우 빼면 저기 딱 가수면. 아니요. 하나 둘 셋. 아 진짜 좋으세요. 격차야. 눈 뜬 거예요 이게. 아 진짜. 아 그래서 눈을 들어요 눈을. 눈을 들어요. 딱지. 날개. 좋아. 1. 2. 2. 2. 3. 2. 3. 1. 3. 3. 4. 3. 4. 어떤 각오를 맞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치고가 되겠다는 각오로 하겠습니다 네, 패드로 보낼께 전화를 주시지 응원해주실만큼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선발전 이제 출전하는데 저희 아프리카 프리스팀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예! 로아야! 로아해줘! 로아... 로아야! 로아야! 하나, 둘, 셋 와 다 엽사 찍는데 귀에 한 명 와... 물방이야! 물방이 지금 아, 한번만 더 찍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수고! 수고하십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